여러분은 혹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을 응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은 인간 수준이 덜 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게 음주운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배우 김새로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죠. 그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변압기를 들이받고서야 그녀의 위험한 음주운전은 멈추게 되었죠. 그녀의 음주운전으로 변압기가 박살나 그 일대에는 정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가게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거부하고 체열검사를 요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라를 했죠. 그리고 그녀의 첫 재판이 시작됐을 때 김새로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구라를 치며 국민들에게 동정표를 요구했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보유한 차량을 매각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말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며 공감을 요구했습니다. 분명 판사 앞에서는 술을 멀리하겠다 말했지만 그녀는 음주운전 사건이 터진 지 두 달 뒤 자신의 생일파티 때 술과 몸뚱이를 들고 와야 한다라는 생일파티 초대장을 지인들에게 뿌린 게 밝혀졌죠. 정말 대단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자신이 생활고 때문에 알바를 한다 주장하며 사진을 올렸는데 그녀는 보건증도 없이 그냥 동정호소용 사진을 찍기 위해 저런 컨셉샷을 찍은 게 들통났으며 생활고 때문에 술을 멀리한다 말했지만 강남의 홀덤펍에서 도박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대형노펌을 선임하고 전관예우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6명을 선임했죠. 그녀는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방송에 복귀했으며 생활고를 호소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자기는 생활고를 호소하지 않았다라는 최근 인터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나이에 모든 국민을 속이는 연기력을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천상 배우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인간이 아니라면 김새론을 응원할 인간은 아예 없을 겁니다. 그 어떠한 반성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오히려 화가 나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쇼컷으로 변신한 김새론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의구 이제 그러지 마라 쇼컷 진짜 잘 어울린다. 보상 다 했고 죄값 다 치렀으니 은근슬쩍 스리슬쩍 활동 잘하자. 화이팅 연기로 보답해줘. 새론의 앞으로 그러지 말고 좋은 작품 만나 연기로 보답해줘.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때용 음주운전 반성했으면 복귀할 수도 있지 연기로 보답해줘라는 저 말을 용납하실 수 있으신가요? 2023년 12월 16일 이런 여성시대의 반응을 기억해두세요. 그녀들은 정확히 하루가 지난 2023년 12월 17일 노홍철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 약 10년 전 기사를 아직도 올리면서 음주운전하고 잘 나가는 거 꼴보기 싫다 자숙 더해라. 자숙 더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홍철씨의 1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자숙을 더하라고 말하던 이 여자는 김새론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 쉴드를 치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에 합리적인 음주운전이란 없습니다. 합리화하고 싶은 사람만 있을 뿐이죠. 김새론이 정말로 반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연기로 보답을 해준다면 그녀의 음주운전 기록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기사를 가지고 아직도 자숙을 더하라고 말하는 여자들은 김새론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FM들은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 자신들의 도덕적 잣대를 맘대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죠. FM을 뷔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노홍철씨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숙을 해야 하고 김새론은 맘껏 활동해도 괜찮다.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연말 연초라 회식이 많이 잡혀있을 겁니다. 부디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사리미수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밤에 치킨 한 마리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연기로 보답해주지 마시고 자숙 똑바로 하세요.